뭐하는거에요? 위로 내가 지금 해줄 수 있는게 이거밖에 없는거 같아서 어릴 때 아빠랑 스파링 할 때마다 이러다 아빠한테 맞아 죽는거 아닌가 생각했어요 나 살고싶어서 주먹 휘두른거에요 죽을까봐 아빠한테 맞아 죽기 싫어서 미쳤나봐 무슨 얘기를 하는거야 다 말해도 돼 뭐든지 말해 내가 다 들을테니까 형 나갈 시간이야 아저씨 아저씨 어 진짜 뭐든지 다 말해도 돼요? 응 말해 나 복싱이 무서워요 그래도 오늘은 이기고 올게요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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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